야 그래도 경찰한테는 딱 총을 안쏘네 비토도 경찰한테는 쪼라 구별할 줄 알아 마피아세계도 아닌건 아닌거지 좋아좋아좋아 어 잠깐만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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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면에 자동차 라인복기 라인복기 좋아좋아좋아 지금 여기서 딱 해야될거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사이버포뮬러 비기 갑니다 날려버려 역주행으로 상대를 따돌린다 자 경찰 대기하고 있어 자 제껴주고 왼쪽 라인으로 칼치기 들어가주면서 자 경찰 사이 벌려주고요 다리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다시한번 오른쪽 칼치기 들어가주고요 자 왼쪽 경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프트 꺾어주면서 왼쪽 라인으로 진입 꾸너리 좋아요 급커브 다 깔끔했습니다 아 좋아좋습니다 해야될 이 새끼 지금 단어 선택 잘못함 분명히 이거 손가락 뜯었다 한개 돌려만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텐데 이런 데서 나면 절대 안 보내주지 야 뭐야 이런거 아냐 아 물고기는 밥은 먹어야지가 이 얘기였어 미치 엔 러스도 마카고 과연 이 엔 러스도 수업 과연 래처 잃 아예 거기서 twice as much bread moving heroin as we would from a stupid fucking casino, maybe three times. This ain't about the money. You're joking, right? All I ever heard from you is, don't give me that goddamn excuse, you understand? You bet me was fucking old! You think this a game, son? And it's my fault for playing along with you. I mean, I'm gonna let you know my guy's shoes. 도지가 마르카노 아들이구나 얘네들이 뒤통수 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한테 복수하려는거야 마피아들의 대화답다 마피아 아빠와 마피아 아들의 대화다워 대화다워 야 왜 이렇게 애들이 이상하게 금수저들은 왜 싸가지 없게 그러니까 이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렇게 진짜 잘 해주면은 나 같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극복의 애매한 것들 그리고 이제 모두 한 밥을 한 번씩 좀 더 해야되어 녀석들, 녀석들, 사회자들, 그쪽들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일괄할 것들 근데 원래 3세대 애들이 싸가지 없게 클 수밖에 없대 예 너 내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루우 너는 정말 정확하게 예 그래도 얘는 좀 원래 달라야 정상인데 링컨 클레이는 아직 살아있어 링컨이 살아있어 드디어 이제 얘네들이 눈치를 드디어 이제 알게 됐구만 너희들 죽이러 갔나 이 자식들아 원래 그러잖아요 한명이 아버지가 자수성가하면 그 아들이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 아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3세 2세가 문제야 2세 지나서 3세가 문제야 3세의 이 금수저는 아빠가 뭐랬는지 몰라 난 태어났는데 가는 유치원이 달라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싸가지 없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2세들은 자기 아빠가 이뤄냈던 거를 보고 그거를 같이 나아가는데 3세는 할 게 없는 거지 간단하군 세상 돌아가는 유치 아 집에서 맛있는 냄새났나 비토의 갱은 강변에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비토의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자 이제 미션들이 좀 많아졌죠 음 미션이 좀 많아졌고 어 느낌표 뭐야 이거 CIA 도도망가 대하라 집시오 다음 미션이 이거네 다음 미션이 이거고 어 서버도 좀 재밌게 생겼어 서버가 굉장히 막 뭐 뭐 타고 막 이런 게 많아 이거 하나 할까? 안 좋은 일은 모두 없던 걸로 이거 하나 할까? 이거 하나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세를 키우잖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봐서 3세들이 싸가지 없게 안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 엄마를 다른 사람을 키워 그 다음에 그 집에서 20세까지 키워 그 다음에 자 아이야 널 찾으러 왔다 그러면 딱 찾으러 가 그런 다음에 너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아빠 엄마는 사실 우리집의 하녀였어 이러면서 우리집의 가정부 하녀였어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개 너는 이제 세상이 어려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성인이 됐고 이제부터 넌 제대로 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뭔 개소리죠 이게 근데 봐봐 야 봐봐 그렇게 키울 수 밖에 없지 아빠 나 스포츠카 사줘 안돼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안돼 안돼 얘기해도 일단 집에 들어가는 방이 좋아 집이 좋잖아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안 좋아야 돼 그러면 돈 많은 부모들이 같이 자식을 위해서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인걸 아예 바꿔버려야 돼 앞장들 아마 가는거지 앤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need to talk to 카산드라 she said you could use some help 수민 you are, 매뉴엘 마피아 너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They were not so happy that they would want to hang out You will be this kind of thing back in eighties? My country left, I was a Ugan A priest Was a priest know about trafficking weed? Yeah I did not run my his own half way My cargo was refugees people I saved their lives Got them away from duvalier That's a good idea You probably don't know much about that. We gonna have a problem, you and me? Cassandra says we are partners. That everything is cool between us. Are we cool? Don't think I call it that. Neither would I. Cassandra might be able to let go of what you did to our people. But I cannot.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마리아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아이들에게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아직은 마피아의 일정에서 다가섰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립니다. 불법 화물 운반 불법 화물 운반은 부두목의 수익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익이 올라가면 부두목이 상납하는 상납금의 액수도 커집니다 불법 화물 운반을 완료하여 부두목의 부관들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부두목의 충성도도 높아집니다 아 사업장의 화물을 운반해가면 아이고 알겠구요 배를 준비해서 모두 가져오라고 이 미션 갑자기 급 귀찮아질 것 같은데 그냥 돌아서 가야겠는데 배 타고 하는 미션이 아니라 배를 갖고 오는 거였어 자 그렇다면 그냥 바로 맨 갑시다 집에도 느낌표가 뜨네 일단 여기 갑시다 야 근데 여기 있는 차까지 문장을 부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우리 저기 나 빌렸으면 안되는 차야? 어휴 아휴 왜 아니야 왜? 어휴 아니 저거는 아니 저거 나 진짜 안치려고 했는데 야 저거 나 진짜 안치려고 했어 어? 아하아 4달러!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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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바존이 4달러 감..감사합니다아 저거 김도 안 모으니까 뭔가 마피아 같네 느낌이 스타일만 스타일 어? 어? 그래도 스컬렛에라 스컬렛에라 그냥 이건 그냥 대화였네요 그냥 이건 대화였어 별그런 지금 바로 얘랑 미션하는게 없어 나갑시다 근데 나가려면은 잠깐만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 어디야? 아 여기구만 오케이 느낌표 뜨는거 이따 다 없애 어후 차 막히는거 봐라 오케이 흠흠 여기에 지금 느낌표 뜨는 이유가 뭘까 여긴 지금 뭐 돈 밖에 맡길게 없는데 그냥 돈 맡기라고 느낌표 뜨나? 여기 여기네 돈 맡기고 지도 여신 X 누르시면 메인 서브 구별해서 미션 뜬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선택으로 아예 나와버리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아 여기네 엄청 멀리 있었네 아 그러니까 난 어짜 이거밖에 안보이는거야 뭔가 이상한거지 아 여기 가야겠네 여기 오케이 돈 맡겼구요 아무튼 음 다시 갑시다 꽤 위로 올라갔었어야 됐네 왜이래 왜이래 뭔소리여 아 이거 선택이라고? 제임스 신부와 대화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왠지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갈까 오늘? 오늘 어차피 미션 하나밖에 못해 어차피 미션 하나밖에 못하니까 이거 합시다 그래 개 메인 가자 아 됐어 다왔어 뒷문으로 가라고? 그런거 아니야? 들어가려는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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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비급한 상황 아니야 이거? 아 버스 비닐 와 맥캉클 예 예 예 예 예 예 많이 들어요. 나한테 뭐지? 여기가 그거로 만든 거에요. 그렇다고요? 나는 마카노, 그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침내. 내가 도와주신다. 그쪽으로 봐봐, 우리의 바별이의 바별이의 일을 받았다. 그쪽으로, 우리의 바별이의 일을 할 수 있을지. 하지 마. 내가 본 적은 척이의 모습을 봤을 때. 이곳에 나갔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 당시와 그 당시에는 너는 그 약속이 없네 바니가 너무 감싸서 그 칼에 나의 마지막으로 그 칼에 나의 마지막으로 그 칼에 나의 그 칼에 그 칼에 그 칼에 그 저 너 죽는 애가 죽는 애가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너로 죽는 애 그 칼에 이 땅이 나의 칼에 그 칼에 야 한대 갈겨버려 근데 얘도 얘도 근데 막 저가진 않아 버크에게 당신이 이 일이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위협하네 어? 이거 너무 또 상남자 스타일 간다 또 이거 근데 야 운전하려면 내가 이쪽으로 해야되는데 일단 옆에 그냥 타나? 아 이러면 내가 아 이러네 이러네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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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치게 운전하여 버크를 위협하십시오 거친거 내가 전문이지 내가 야 어우 야 야 여깄네 여깄어 야 이거지 좋아요 거칠게 뭐라 거칠게 뭐라 과소 요런거 요런거 갑자기 막 말도 안되는지 이런거 도로 점프 충돌 사람 철거 철거 해 민폐 민폐3 민폐아3 사람 죽으면 좀 미안하니까 가로등만 가로등만 가로등이 점수 많이 주네 어어어어어어 어 저건 사고살었어 어 저거 하나만큼 사고살었어 다른건 몰라도 걔 차가 멀쩡하고 무서워 알아서 어어어 미안해 어 내 실수야 어 실수야 꼭 보자고 아야 다시 한번 나라가 되리라 버크와 만나십시오 크타로 날려낸 주행 스킬같음 약간 GTA랑 운전이 GTA5는 아니고 4랑 거의 일치해 차가 되게 무겁게 나가는 그 느낌까지도 비슷해 야 잠깐만 일로 갈려면은 내가 너무 마피아였다 그치? 정문으로 가면 되는데 또 뒷문 이런데 찾았어 여기 꽤 아지트가 크네요 어우 이거 폐차장이야 야 분위기 좋지 않냐 폐차장 잘 만들지 않았냐 폐차 오우야 자동차 물고있는것봐 걔 앞에 박잘났네 잠깐만 이거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되니? 저러가 길이 없네요 여보세요 여기 열리냐? 아 여기 열리네 오케이 오케이 박수 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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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박수 써있네 박수 써있바 우리 나라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차량 전달 가능. 동료를 얻음. 뭔가 앞으로 이제... 어... 큰일을 같이 해낼 것 같습니다. 차량 전달 서비스를 요청하고 차고 있는 차를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카노의 구역, 두목, 부관 등을 처치하면 차고에 새로운 차량이 잠금해져야 된다? 어? 요건 하나 맘에 드는구만. 니키버크와 대하십시오. 랭큰, 여기. 쩝. 쩝. 아 나 what you're planning on doing. 마근드라가 되지, 이케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여기서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아멘 도넬리는 동료를 모으고 그러네. 도넬리는 소니 블루를 무너뜨리려는 집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어... 이거 짜잘한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그리고 또 스토리 위주로 멤버를 모으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니까요. 다음에 한번 날잡아서 할게요. 오늘 한 1시간 지금 했나 마피아? 되게 짧게 했는데 어... 오늘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일찍 나가서 CD도 사와야되고 그래서 3부방송도 해야되고 좀 체력도 조금 지쳤기 때문에요. 오늘 마피아3는 아주 짧게만 한다고 그랬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하는 날 있으면은 이제 기어수오버 퍼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갈 거니까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루에 딱 볼만큼만 굉장히 짧게만 할게 오늘 음... 오늘은 또 프레디 피자카기도 편집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3부로 오늘은 넘어갈게요. 음... 어... 미안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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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